시스템 교란 성공. 드디어 만났네, 못쟁이. 당분간 사이좋게 잘 지내보자고. 그래, 드러나 볼까? 드러나 볼까? 필요한 것만 챙기고 가려 했는데, 막상 떠날 때가 되니 필요한 게 또 하나 생겼지 뭐야. 그걸 훔칠 때까진 여기 머물 작정이니, 그렇게만 알아도. 이건 부탁이 아니라 통보야. 날 어떻게 부려먹을진 네 자유야. 시시한 취급으로 내 심기를 건들지나 마라. 너무 금뜨게 굴지 마. 주인 없는 물건은 금방 사라지거든. 나도 마찬가지고. 난 갖기로 한 건 무조건 가져. 그게 사람이었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지만. 앰버 박사. 과거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조심하는 게 좋아. 뭐,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. 총구멍만 들이밀면 누구나 순한 양이 되지. 가끔은 이게 기생충보다 더 효과적인 조종법이거든. 알파트릭스, 퓨처앱워. 모두 훌륭한 파트너들이지. 부탁하지 않아도 내가 쓸 좋은 상품들을 만들어 바치잖아. 저 녀석 마음에 들었어? 내가 훔쳐다 줄까? 어때? 이건 마음에 들어? 기억해도 두 배로 갚아줄 테니까. 필요한 것만 챙기고 가려 했는데 막상 떠날 때가 되니 필요한 게 또 하나 생겼지 뭐야. 그걸 훔칠 때까진 여기 머물 작정이니 그렇게만 알아도. 이건 부탁이 아니라 통보야. 여기 모여 있었네? 어떻게 손을 봐줄까? 흐읏! 흐읏! 가라. 하하하하! 넌 내가 찍었다. 죽어. 흐하! 여기가 죽여주는 파트지. 죽어. 하, 아직도 살아있어? 으아잇! 안녕? 하, 아직도 살아있어? 사출. 으, 제법이군. 애송이. 하, 아직도 살아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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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, 아직도 살아있어?